야 이거 버름 이거 건드려온 거 없어 이거 벌써 이거 봄이 양 솔솔 오는 거 담스타 금년엔 쥐도시 양 금세 이거 이거 봄이 와버려 신경하신 낭들 봅서 몽실몽실러고 풀들은 삭삭 올라오고 끼는데 양 이거 어디 저 냉이나 어디 쑥이나 하여당 그냥 된장국에 싹 헌그릇 싹 계시면 그냥 쑥이 그냥 싹 누그러지면 커오다 이거 이거 야 이거 봄이 이거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노래 이거 노래 헌곡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노래 헌곡을 헛구다 야 봄 처녀 재 오시네 아이고 아이고 완전 봄이로구나 으쌰 아이고 으쌰 아이고 날도 떳떳하고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뛰어볼까 아 짜 어머니 어머니 나 저 동네 한 바퀴 돌아올구나 얘 아 갔다 오라 예 예 한 둘 오옹 cuales 어 nossa 아 우리 아침이 청사연수가 야 뭐 야 돈 운동 muchas 아닌데 아침은 안 이거 나 지 아 이거 운동하는 게 시간돌아 있을 거 같아? 아침이 시간되면 아침이 오고 저녁이 시작 안되면 저녁에 하는 게 운동이지 형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야 우유를 자 자 우유를 먹으면 갑자기 또 우유를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좁다 이거니? 구하셔 넌 사이즈에서 이런 거 먹으면 해야 아이고 소리 짝짝짝 빠진단 말이야 형이 이거 어떤 게 나도 혹은 큰 거 풀어라 아이고 있어 돈 벌어볼까 그자 아 너 생각해가는 거지 그렇지 그걸 먹으면 운동해야 이게 스프러가 쏙 들어가고 응? 인 아웃 인 아웃 이거 언제쯤 구했고? 이거 오늘까지야 이게 아 진짜 형님 진짜 경호지 마라 진짜로 오늘까지 빼날날짜 다가와 진지하게 풀려면 나 돈 이거 못 죽고 나 왜 당장 달지 마세요? 야 이거 너 반 야 반 넘게 먹었잖아 너 이거 아 좋다 나 돌아난 듯 장국에 돌아놔나 어이 이번엔 어떤 거 싸나와신지 아이고 또 구사 왔죠 또 로 구사? 응 인증이 구사 세 개여요 구사 오면은 돈, 하영, 비쩍 와야돼요 구사 오면은 본인의 구사 오면은 돈, 하영, 비쩍 와야돼요 구사 오면은 돈, 하영, 비쩍 와야돼요 아이고 하투만 치지 마라 운동 삼아 없어 동산에 가면 이제 퍼릴 퍼릴 퍽 수굴 난 거 닮읍디다 계란에 없어 숙혈에 가게 마신 이 하트만 치지 마라. 아이고 경악하와 우리 운동 삼아와 고맹이 자려는 발 자려는 아진 안에 주차지다. 우리 가그네 저 운동 삼아 맞다 가그네 숙혜 다그네 범벅떡이 먹고 하그네 먹하와 난쟁이 더 나신가 난쟁이. 걔네. 꽁 많으면. 걔 허래가게게. 국들 끌려 먹고. 아이고 맨날 봐도 먹을 생각들밖에 아닌데 누나. 아니 허위라그네게 혹은 장애가그네 포라그네게 돈을 받은 예산을 내야지게. 경영 돈 받아오면 우리 계속 벗어내라도 삼아 몇씩 갈라그네 신음이 줄 거 아니라. 아이고 개그들라. 가게 해라. 우리 경영 가게. 가게 해. 가게 해. 야 예예. 할머니들. 저 가그네 하이킹화. 야 예예. 아 이리사 우리 운동 찍으라. 아 이리사. 아 이리사. 할방도 한번 해보려. 할방도 한번 해보려. 할머니가 백도일. 아이고 3주들 놀라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다. 예. 아이고, 수분이가 허리 한 번 안 막히도 좋아하세요. 아이고, 개미마리다. 우리 오늘 나뉘어 하시면 양놈들 많다 쾌이 가볼걸. 아이고, 말들만 하지 말라고 합각들 하영 쾌이게. 본때 다른 사람 쾌이 가기 전에 우리가 쾌 사주게. 어떤 걸 말이라. 이제는 구석은 하영, 하영 쾌이. 아따, 하영을 그런 걱정이라 하지 말고 하영만 해요. 하영만 하면 나가 책임져. 오일장에 가볼았던. 이 전방앞이 가네, 내 등리 전방앞이 가볼았던. 나가랑 다 할 거랑 걱정할 마라 하영들만 해요. 하영만 하라고 하면. 하영만 하라고 하면. 비싸면 안 사. 싸게 하겠네. 싸게 하겠네, 돈 받으면 우리 오일장에 가만 빼라도 하나씩 사다 갈랑 입을 것들 아닌가. 하영, 하영이 집 کہ니? 하영이 집. 하영이 집은. 하영이 대한민국 말들만 하지마라. 하영이, 갱사들. 빨리 내리는 것들 미생거라, 호라바들. 난 부숴, 하영이. 하영이 비싸면 안 된다. 하영이, 다신 미생거라, 하영이. 짠글로나.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그건 맞다. 통일로. 이것저것 터지 마라. 야, 경리에 우리 속해는 부대형 다. 또 시간 캐다. 집에서 아들들이 아무게 고구더라도. 걔는 문빼 샀건 구운 문빼로 샀어. 내가 마세요. 네, 알았으다. 아이고, 성님 좀. 날만 믿어, 날만 믿어. 이거 키루에 얼맨강 최근에 치룩경 우리 돈바당 문빼도 상이 붙고. 야, 이제도 뭔 안됐으냐. 이 할망들 조람소냐 조람소. 다 내감 쓰다게. 이제 내게 막히다게. 길게 하지 하라. 견소문 기다리지 맙소게. 응, 알았죠. 아이고, 너희들 내왔소다. 하나씩 먹어들 봅사. 예. 아이고, 수고한다. 아이고, 냉살도 잘도 좋다고 고소로 해, 뭔게. 먹음직 커우다, 이게. 예, 먹음직 커우다, 이게. 이거 하나씩들 먹고 어떤 정신들 졸립사. 저, 졸지 마라 그래. 옛날에 우리 오죽하긴 먹으시냐, 집에서. 맛소다, 이게. 조용히 있어봐. 아이고, 먹어보나. 옛날 맛 그대로인게. 숭 맛은 어디 안가. 좀 10년이고, 20년이고 넘어가도 숭 맛은 그대로라. 아이고, 잘 맞게. 이게. 어린데 먹은 거나. 이제, 이제 먹은 거나. 꿀떡꿀떡으다, 이게. 숭 맛은 어디 안가, 숭 맛은. 아이고, 잘 맞췄어. 야, 이 떡, 저 숯은 어떤 걸 그게 작사한 거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나가와라, 다. 이거니, 저 네떡네가, 전빵에 가. 혹은 펄미라도 하고. 아니면 장이라도 하자고. 걱정을 마라. 결면 우리 더 캐오가. 결면 그들아. 어. 가그네, 이디. 냉이도 더, 저 나지도 더 캐오고, 꽃만원도 더 캐고. 결면 양이 많아서 돈이 많을까이고, 이게. 아이고, 그건 맞췄다, 이게. 진짜로, 이게. 아니, 우리 케래가 아카게. 결면, 케래가 아까마시피. 네, 뽕만원도요. 뽕만원도 진짜 케이다, 옥, 케이다 그래. 내 창이 감시지, 뽕만원도 막나. 아이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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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십시오. 예. 막, 결면 구슨구슬러게. 야, 구살이는 안 나십시오. 아이고, 결면 안 나. 아이고, 결면 우리 하나 썩 먹은 숭케래 가카. 아이고, 결면, 이 맛을 먹은 자기 혼자 그릅소. 아이고, 결면, 결면. 하나 썩 먹은 숭에 결면, 결면. 그거 여기네, 가건에. 예, 언니가 하나 먹으면. 이거 먹으면. 먹으면. 아이고, 나도 이거 먹으면 수다 결면. 눈 마진 걸 좀 빼면 것 같아. 아이고, 무식한 엠시니. 아이고, 나 이거 무슨 가격표 부점 투다, 이거. 어때, 어때가? 어떤 건 어떤 게 이거 숭을 가네, 오늘 간에 자연산 이거 나 허금 캐운한 게. 네. 이걸 여기서 포라부카연 이거 들으래 와인 게. 아, 숭 다 십대가? 예, 예. 아이고. 근데 이걸 여기서 폰다 말입고 와. 이거 폴면 안 돼요. 나 소정힘 주게 허금. 그게 아니라, 아이고, 누가 사 그건 그거야, 숭께. 무사 안 사게. 이거 자연산이고 숭이 그렇게 주면 다 사. 아. 싸민 사는 거 싸민. 얼마예요, 폰쿠가? 이거 키로에 5천 원 봤지? 왜? 그럼 그거 글 써 없대가, 그거? 예, 예. 보게. 아이고, 글 써 오고. 아이고, 이거. 나 글을 굉장히 잘. 직접 썼대가, 이거. 예, 예. 자연산. 키로에 5천 원. 야, 이거 비싸지 않니, 5천 원이 왜? 비싸지 않을 거라. 아이고. 아이고. 요 앞서 한 몇일 전엔 이거 키로에 8천 원 가나. 정의 수가. 예. 그거 벌지 마라 나나 허금 주지 아니예요, 그럼. 아이고, 벌어서 아주 안 돼요. 그럼 이 앞에서 이리 해서 회복석이면, 벌어지네. 아이고, 고마운 게. 하필서 허리 누나. 하... 하영, 벌어지면 나 허금 주지요? 새. 새? 새 나 허금. 새가 허지게. 편하게. 예. 벌어서 많은 게도. 아이고, 고마운 게. 흙급해지잖아. 아이고, 호동네 살먹으시면 그거 뭐. 근데 또 회복석이 되잖아. 예, 예. 알았어도, 알았어도. 고마운 게 이거 허금해지잖아. 예, 예. 알았어도, 알았어도. 아이고, 고마운, 나 알아. 아이고, 저 돈도 한 어몽. 아이고, 고마운, 나.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나나 허당 주지 아닌 거 없이. 예. 그 돈 한 어몽이 참. 아이고, 이거 그렸뿌나 이게. 아이고, 이거 그렸뿌나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펄팔거리네. 아이고, 이거 펄팔거리네. 그 돈이 되어신가. 아, 맛있다. 아이고. 이거 좀 끓이고. 어머니. 어머니, 식사하십사. 어머니. 아이고, 참. 어머니, 식사하십사. 아이고. 언니, 아버지. 이 시간이면 집에 있어야 될 거니? 또 어디 가?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식당 삼각사 식당. 이거 잘도 좋은 거 보다 이런 수고 그냥 구이 포장해도 못합니다. 이거 깨끗하게 뭔 직거리도 다 다듬고 한 거 보다. 와니. 식당 삼각사. 식당 삼각사. 숙삽사. 아이고... 아이고, 이거 숙이구나, 예. 이게 이게 숙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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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직접 핀 것과. 나 같이 핀 것이야. 이거 농약도 한 건 아니고 진짜 자연산. 아이고, 기쁘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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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힘쓰까? 오떡이 팔 힘쓰까? 이거 양 킬로에 거슬리 5천 원 개. 걔나 이거 맞다, 걔네. 2만 원만 줍어. 걔 다 줍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여기 5만 원 받으십시오. 아이고, 이거 전도 나네 살려면 안 돼. 이거 먼저 담아주세요, 먼저. 예, 예. 아이고, 이거. 네, 다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회장님. 되게 신선해 보인다. 아이고, 이 속으로 우리 회장님 국그령 드리면 아픈 거 혹은 나사 질 건가와. 반드시,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예, 좋아지면 나신 게 두고라. 좋아질 거예요. 이거 또 해당을 해 나가. 그때는 더 싼 값으로 나가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전도를 받아갑시다, 전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전도라니? 아이고, 전도를 받아가 주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를 한꺼번에 무조건의 짤도 주문하다. 아무까, 수고. 아이고, 이거 뜬긴 좋아지. 아니, 고맙습니다. 네. 오, 아이고. 여기다 сюда. 야, 너 외삼값가 풀어 왔구나い. 잘 됐죠, 이. 외삼값 이제 강귤, 갱 들어 오면 그때 그땐 안 됐구나. 63,000원, 63,000원. 알았다, 알았다. 자, 개군 쪽으로 우리 어머니 앞이 지나가는 거 보이게가? 좀 전에 여기 있다네. 금방 가죠. 우리 어머니가 뭐다 일이. 지나간게 아니고. 너희 그냥 맨날 운동허래 다니고 그것만 신경쓰지마는 너네 어머니를 신경쓰라. 너네 어머니 저 막 돈 얻은 뭐해라. 우리 어머니가 뭐다 돈이 얻을까. 조합에서 받은 돈도 있고. 조합 배당금 나오고 말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필요 난 아마 나가볼 땐 너한테 고짓 못하고. 그 쑥커레가래 그 요즘 쑥 하얀 나오지도 않을 땐 니 같은 쑥 해내. 그 포랑 어떤 돈 말이냐 이렇게 리디아잔 폴 담가서. 그건 또 무슨 말일까. 혹시 형님이 또 이제 뭐. 연꽃형 뭐 쑥 포랑 보내는 연간 거 아닐까. 여보세요. 나 경헌사람 아닙니다. 그게. 경헌고 너 동네에 무슨 효자여 무시거에 막 소문이 하얀 났지만은. 내가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가 잘 살펴봐. 너 돈이 필요니까 경헌한 거야. 곧 건드려라 곧 건드려라. 알았어 형이 고생 없어. 뭐 호남 호남 먹은 거나. 뭘 마쓰게. 우유 우유. 아이 대순하게. 그 요작이 먹는 것도 막 설사해. 야 우유 먹은 거나 그거. 아이고 내일 되면 못 풀 건데 이거. 이걸 어디 가면 풀지. 큰일 났네. 아니 어머니. 아니 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가 되는 얘기네 고라사죠. 영입을 하면 어떤 겁니까. 저 나 어떻게 해시냐. 아니 저 성웅이 형님 슈퍼 앞에 가길래. 이때까지 쑥 폴다고 왔대는 목마스. 아 이게 쑥하고 포라찌게. 오늘 쓸만히 해지는 안. 그거 나무나는 게. 거살 포라찌게.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아들도 경헌지 말라게. 남신 어디가 도둑질을 내시냐. 눈앞에 거짓말을 내시냐. 이게. 아니 차라리. 고마운 이승사람이. 동네사람들이 겸 이렇쿵 저렇쿵 걷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이 경헌지 말라. 아니 그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요. 나만은. 차라리 도둑질을 해놔자. 요즘 세상에. 이 전방 앞이다. 할망 혼자. 송호사 가면 쑥 폰대 누게가 고를대가. 아이고 참 어머니 생각해 주는 건 좋다마는. 하다 할 것에. 저들지 말라. 저들지 말라. 아이고 대수사개. 막 저나면 혹시나 누게 또 쑥 폴라고 치 갇혀내면. 아까 못 갇혀었어. 다시는 그 쑥 폴대 가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아이고 진짜로. 아따. 그거 무슨 나냥으로 나 인력해. 그냥 그거 하고 보러 온 것에. 무슨 상관없이. 바바찍찍 바바찍찍찍 캠사. 내 오는. 짜림증 가면. 저쪽 해가면. 아들들 나는. 용심만 못 살거라. 어느 정도는 해사죠. 나냥으로 나. 저 인력들이. 그냥 그거 그것에. 무슨 큰 잘못이야. 보라가 Channel. 어이구. 아이고 쑥끝 냄새나무수가 예예 이거 이거 먹어봅써 먹어 먼저 살아남써 아이고 먹어집아 이거 먹어봐기네 음 아이고 쑥끝 맛있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쑥끝마다가 똑같네 아이고 기꺼야 아이고 맛있네 좀 더 줘봐 아이고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쑥끝마다가 똑같네 아이고 어머니가 또 그립네 아이고 청아 나 배고파 좀만 차마 나도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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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들어가서 쑥 해왔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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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해온거야 아이고 맛있게 잘 먹네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엄마도 드세요 그려 그려 엄마도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영비도 잘 먹고 아니 엄마가 먹으세요 엄마? 음 맛있네 이 쑥국이 나를 살리네 이 쑥국 좀 많이 좀 준비해 많이 좀 사와 아이고 예 많이만 먹었어요 어디 가게라도 또 구역구메 좋다 쑥국 그래 그래 아이고 아무것도 못먹다니 이건 뭐가 점수다 예 이거라도 하려고 먹으면 살아납소 죽지마랑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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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네 이 쑥쑥 많이 사와 예예 많이 사왔구나 걱정하지 맙소 예 어쨌든 고맙네 예 살아만 납소 예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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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우리 아들 그 경무신들 무슨 경고놨소 그 놈은 나 뭐 일 안 했소다 저 어 너 저 너네 왕한테 좀 신경 좀 쓰라 경혜주 동네 선배로서 경만 고놨소 가? 경배 경고놨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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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아크 나들 우리 동서 소문 났나들 니 생활아 그거라게 잘 노랬만 해 수라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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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그 도 아들만 펄고 우유도 났따지 나 나가 영안에 수돈아 다른 마을에 관해 이 마을에 선경 안 했소 아이고 경부 신재는 잘못했죠 너무 고치 마라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형떨께 조합 초장하고 헐리지 않으시게, 에이 갑자 갑자, 에이 갑자. 작건 경부신데 가겐에 다 곱게. 아이고, 호람을 할게. 이것도 나 아장갑이 커야지. 아이고, 나면 호나에 호나씩 붙여주는 걸 그, 나면을 그럼 사가던 지게매. 경부야. 아이고. 아이고, 수고함 좀 이거 먹엄라. 아니, 이 뭐 먹는 바지, 이리꼬지 없대가? 이거 먹엄라. 아이고, 천국. 치마 먹으면 될 걸 이리까지. 하나 먹으라, 아이고. 미강도 하나 먹고, 먹으라. 어머니 나 그, 요번에 막 용심 내보났나,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 형 생각했네. 막 답답 없대, 이렇게, 나라에. 막, 어떤 거 한 번 안건 됐어. 그, 기억에. 기억에 아들이 나시더라, 무슨 말 고라도, 내가 다 이해를 해 주, 기억에. 알았죠, 알았죠. 경호, 그, 나 어머니 신, 뭐, 그런 말 이상 내려가자는 했지. 어깨, 무슨 말 고게. 요 옆에 성웅이 형 내, 그 슈퍼 있을게. 예. 슈퍼 옆에 보면, 그, 전방 조그만 한 거. 어깨. 그대, 나 고깃집이나 한 번 해볼까엔, 원래 미강 통거형 헌한, 혹은 모자란 어민이신데, 이 건 돈 헛금만 끼워주려는 하자. 아이고, 걔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얼마 하진 않은데, 그, 점프 나온 게 권리 금액, 삼, 삼억 구천 팔백 나으신데, 한, 삼억만 모자라는, 헛금만 끼워주십시오. 사, 뭐. 사, 뭐. 사, 뭐. 사, 뭐. 아이고, 쳐. 어머니, 예. 아까면 헌 2억 9천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몰라, 몰라, 몰라. 어머니. 아니, 뭐야, 뭐야. 2억 8천. 아니, 2억 5천만 개니. 야, 어머니. 어머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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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입니다. 시, 시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혹시 여기 앞에서 그 쑥 파시던 할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아, 그 저 아들이 그 쑥 포람된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해가지고 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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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요. 제가 그 쑥을 꼭 구해야 돼가지고요. 쑥을? 예, 그 쑥 꼭. 아, 그거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저 장에 가도 파는 게 쑥에. 아, 안 됩니다. 저 시에 5일 장에도 팔고. 아이고, 꼭 그 할머니가 파시던 쑥이어야 합니다. 쑥이 다 똑같은 거지, 미신. 그거 뭐, 뭐, 이거. 찬이 사람 차에 다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저 회장님이 다른 쑥은 입맛에 안 맞으시고 오직 그 쑥만 입맛에 맞으시다고. 그렇게 기록을 못 찾으시다가 그 쑥을 드시고 기록을 회복하시거든요. 그걸 먹고 그 쑥. 그 쑥을 먹고 기록을 회복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회장님. 그저 기록하시면 저 이런 육포도 좋아, 육포. 아,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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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다리인데. 아, 회장님. 이거 먹으면... 이분자! 땅콩! 땅콩!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꼭 숙독 체주세요! 숙독! 땅콩!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정신 차려 법석에, 예? 정신 차려 법석! 일어나, 그냥 눈 턱 없사게, 눈! 아이고, 개나사나 그 쑥을 빨리 찾아야 될 건데 어떤 거면 좋고게! 송비서! 송비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사모님! 그 쑥! 어떤 빔신이겠지? 쑥! 빨리 찾으라게! 회장님 다 죽어감시네! 쑥! 커야야 빨리 어떤 매경 살릴 건데 쑥만 찾아앉신디!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 부탁드려놨으니까 조만간 연락이 올 겁니다! 아이고! 혹거만 기다리겠어! 그 쑥꾹쑥꾹 커먼! 인형 내 어머 끓여줘야 쑥꾹만 생각나면 이 추록 아플만큼! 아이고! 그 놈은 쑥꾹이 못산디! 그거 먹어야 살아나! 그 다음에 빨리빨리! 꼭 찾아와! 어머니! 쑥꾹쑥! 쑥꾹! 영영아! 쑥꾹 먹고 기운 차려라! 응? 엄마가 쑥꾹 해왔다! 쑥꾹 끓였다! 영영아! 이거 먹고 기운 차려! 어머니! 어휴! 어휴! 경건지 몰라도 그 쑥꾹이 그 사람의 그 생명하고 딱 연결되면 아주 충격된 햄스잖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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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형님도 이전에 그거 혼박이 거짓깔 내놨하니 버릇대야 아니잖아! 입만 벌레 뭐 공갈청 또 삼촌들 또 어떤게 또 그걸 또 사기 처먹어 보지 또! 거짓말 아니에요! 주름 먹은 사람 살아났단 말이야! 고사게나 우리 걔 해온숙이 그치로 쫑거리고 나게! 아게나 그 쑥 어머니 해온숙 그 헌어른 초자주랜 그 회장네 집에서 와십되게 초자주랜 나한테! 우리 그거 가거네! 좀 부럽나고 겨우 몸에 좋대는 걸 하연 가만 캐오게 우리 회장님 살리고 예 회장님 살리고 되거들라 그래! 이제 걔랑 캐오쿠다! 아기 장갑 장화 이거 신어운김에 그럼 가하면 캐오쿠죠? 캐오쿠 잠깐 잠깐! 이거 하당 보면 배고프면 안되라니 이거 호랑식 먹으면 뭐 가져가줘 아이고! 저 쑥쟤에 갈때냐 소세지 왜 껴줘다 이거 이거 사주 가지마! 거짓깔이 우당이! 거짓깔이! 너도 이거 하나 먹어라 빨리 이건! 어른들 도와 빨리! 날짜 다 친하게! 가야 겨우 없죠? 겨우! 이거 딱 끊어먹으시는데 혹곤 이상하다 하면 바로 배타고래야 돼! 오늘 꼬지라 오늘 꼬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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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둑스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돈을 얼마든지 저희가 드릴테니까 그둑스 좀! 좀, 좀 구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요? 아이, 고맙습니다. 사, 사, 사모님. 그, 쑥 구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빨간, 빨간 가정와. 회장님 모시고 같이 가시죠. 오, 하아, 고맙습니다. 이거, 어떤 한, 숲씩 끓여놓으면 친구가, 이거 형, 막 하영 캐노만 하고군. 아이고, 소감수다. 아이고, 왔구나, 왔구나. 아이고, 저. 삼촌 내 손빨라놓으면 이거 하영에 수다 예. 아니, 이 작산 콘텐츠넬이 형, 큰 가정우랑 이걸 하나 캐논 뿐이죠. 작산이나마나 그 캐는 양 문짝 다 삼각해 놓는 느낌인 그 해주는 양 담안왕 포라 부르면 될 거 아니꼬아. 근데 이거 해놓긴 이지로 빠르게 해놓고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떤 거꼬. 아니면 왜 그러게 우리 누인정에 가건에 국도 끓이고 숯덕도 만든 거. 평행 누인 어른들 다 하나씩 대접하면 될 거 아니꼬아. 아 예예 건강하게. 예예 오시면. 이제 못 없어. 못아보라. 못아보라 씨. 아이고 저기 왕쪄 왕쪄 왕쪄. 차 왕쪄. 차 왕쪄. 차 왕쪄게 이게. 어디? 저기 왕쪄. 아이고 그 검은차 들어 왕쪄다. 들어 왕쪄. 아이고 기다리다 누나 왕쪄게. 왕왕왕. 아이고. 아이고 저 회장님 회장님 왕쪄게. 아이고 이리 먼 길 오고 새투가. 아이고 차오라네. 아이고 숯덕을 많이 계셨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쑥 향도 좋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진짜 그나마 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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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쪄다예 삼촌네예. 우리 회장님 이숙 먹었네. 막 좋아 쪄다게.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가진 땅만 17만평이나 되는데. 아이 잡초망 무성했지 이런 쑥이 안 났거든요. 아 좀. 회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쑥이. 바로 이숙입니다. 아이고. 맡아보십시오. 아이고. 냄새 맡아도 좋네. 예. 아이고 편안하네. 아이고 회장님. 예. 앞으로 이 쑥을. 필요하시게 쓰신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와그네 이거 전부 잘 해드리고. 예예. 그릴 테니까니. 예. 예. 아기랑 잘해 줍세요. 예. 걱정하지 말고. 많이 좀 캐줍선. 예예. 예예. 고맙습니다. 이야. 이 날도 이거 떳떳떳 먹었는데 이것 좀 훈훈한 모습 없어. 얼마나 보기 좋은 것과. 이 쑥이 양. 헌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닐까. 이야. 이 좋은 쑥을 양. 서울서울 안에. 홍콘데낭식 상감쑥에 인게. 이야. 나도 양. 저 쑥을 먹어그네. 나도 저. 저. 몸이 헛금형 좋아지지 않을까. 아잉 양. 나도 쑥을 헛금. 저 퍼라죽 짬풀어. 한번 가면 살해 가야겠구나. 양. 양. 쑥 헛금 퍼라죽어. 아이고. 아이고. 얼굴보단 우리 쑥 먹어서 하겠구나. 예예예. 이도 막 먹읍써. 예. 예. 막 먹읍써 막. 예. 막 먹읍써. Seiifornia 크기로 Definition Unión Autoverty 지구 cosas 좀紹아. 선생님. 아빠ADIS. 그녀의 자기 subconsciousíp수 peac parting skills. 선생님. 선생님. 누구 pup ask. 본인은yr사. 개인 장치운 시대 lobby원을 Dé mettre 음이 시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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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